청나라 소조정은 1912년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황족들을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성에 거주하여 명맹만 유지하던 시기에 청나라 황실을 의미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청나라 소조정의 역사입니다. 1912년 2월 12일 융유태우는 청시루대 조건을 받아들이고 퇴위조서를 반포하여 이로써 청나라는 종원을 맞았다. 청시루대 조건에 이르기를 청나라의 황제는 퇴위 후에도 존오가 변하지 않으며 중화민국 정부는 청황제를 외국 군주의 예로서 대우한다. 국민정부는 청황제에게 매년 400만 양을 지급한다. 청황제는 퇴위 후 잠시 자금성에서 거주하며 시위인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왕공작위는 예전과 같이 한다 등등이라 하였다. 선통제가 퇴위한 후 중국에서 황제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선통제는 원래의 황실대신 등과 같이 황국 내에서 거주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자금성 천안문 태화전 보아전 무영전 문화전 등의 외조는 중화민국 정부가 소유 관리하고 있었으나 내조는 여전히 청나라 황실이 소유하고 있었다. 황국인 자금성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선통제는 이전처럼 상유를 반포했고 선통연호를 음력과 같이 사용하였으며 국내에는 이전처럼 내무부 종인부와 신형사 등의 기구를 두었다. 선통제는 옛 신하들에게 시호를 내리기도 했으며 청나라 시절의 옛 의관을 고치지 않았다. 청나라의 법을 범한자는 신형사에서 처리하는 등 자금성 안은 나라 안의 나라였다. 1913년 개축의 역으로 순원을 비롯한 국민당 인사들이 일본으로 추방되고 1914년 국회가 해산되어 정당 정치가 붕괴되자 1915년부터 만청의 완공들과 복벽파들이 대대적인 청나라 복고운동을 벌였으나 위안스카이는 복벽금지령을 선포하며 탄압했다. 위안스카이는 홍헌 제재를 선포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호국전쟁이 발발하자 퇴위한 뒤 얼마 안 되어 사망했다. 이 시기 국무총리 쉬스창이 복벽으로 국가질서를 안정하고 위안스카이에게 총리 대신 자리를 주는 것을 제안했지만 청나라 소조정이 거부했다. 1917년 부원지쟁 중에 장강순열사 장신이 국회를 해산하고 복벽을 선포했지만 국무총리 단치루의가 일주일 만에 진압했다. 이 때문에 순원은 청나라 소조정을 폐지하고 푸의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양군벌 대다수가 청나라 황실에 동정적이었기 때문에 묵살하였다. 하지만 1924년 2차 직봉전쟁 중 직례군벌 북경 육군검열사 겸 삼로군 총사령관 펑이생이 장쩔인과 내통하여 북경정변을 일으켰고 그리하여 그동안 청나라 소조정에 우호적이었던 차옥훈 정권이 붕괴했다. 펑이생은 부하 녹종인과 베이징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진보주의 정치가들을 규합하여 청나라 황실에게 자금성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수정청 시루대조례를 체결하라 강요했다. 선통제는 이를 수락하여 자금성을 비롯한 구청 황실의 재산을 헌납하고 생가인 순왕부로 돌아갔고 이로써 12년간 유지되었던 청나라 소조정이 해산되었다. 이를 피궁사건이라 부른다. 이후 푸인은 텐진의 일본 조계지로 도주하였다. 1928년 장제스는 2차 북벌로 베이징을 점령하고 1931년에는 선통제에게 청나라 소조정을 복구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선통제는 이를 거절하고 만주국의 집정에 취임했다. 황실 우대 조건 1. 대청황제는 물러난 이후 존온은 계속 유지되며 폐지되지 아니한다. 중화민국은 대청황제를 외국 군주를 대하는 예로 우대한다. 2. 대청황제는 물러난 이후 세금 400만 양을 사용하며 이후 신화폐가 주조되면 400만 원이 중화민국에 의해 지급된다. 3. 대청황제는 물러난 이후 자금성에 잠정적으로 계속 거주하며 이후 이화원으로 옮긴다. 시위하는 사람 등은 계속 쓸 수 있다. 4. 대청황제는 물러난 이후 그 종묘와 능침에 대해 연구의 제사를 받들며 중화민국은 적절히 호위하는 병사를 두어 그것을 신중히 보호한다. 5. 덕종의 능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으므로 제도에 맞게 수리하며 옛예법에 맞게 한다. 그 경비는 중화민국이 지출한다. 6. 궁중에서 고용하는 집사인원은 계속 유지되나 이후에는 황관은 더 고용할 수 없다. 7. 대청황제는 물러난 이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중화민국이 특별 보호한다. 8. 현재 보유한 금위군은 중화민국 육군부에 편재되며 그 수밑 녹봉은 예정과 같이 한다. 청황족 대우 조건 1. 청나라 왕공작위는 예정과 같이 유지된다. 2. 청황족은 중화민국 국가의 공권과 사권에 대해서는 보통 국민과 같다. 3. 청황족의 사유재산 일체는 보호된다. 4. 청황족은 병역의 의무가 면제된다. 중화민국 정부 수정청시로 대조례 대청황제는 공화국과 그것을 구성하는 다선민족의 정신에 진심으로 공감을 표하고자 하며 공화국의 여러 제도를 더 이상 위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주황실 우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금일부터 선통황제는 황제의 존오를 연구히 폐지한다. 이후에는 법률상 공화국 시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기로 한다. 제2조. 이 조건으로 수정한 이후부터 공화국 정부는 청조황실에 대해 보조금 50만 달러를 지급하고 베이징의 빈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장 설립에 200만 달러를 지출한다. 만주기인 출신의 빈민은 고용을 우선한다. 제3조. 청조황실은 원, 우대 조건, 위제 3조에 따라 금일 자금성을 떠나야 한다. 이후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공화국 정부가 계속 지기로 한다. 제4조. 청조황실의 종료나 황능에서 거행되어 온 재래는 연구히 유지하며 공화국은 종료와 황능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경비병을 파견하기로 한다. 제5조. 청조황실의 사유재산은 황실에 귀속되며 황실이 전적으로 향유한다. 공화국 정부는 그 재산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단, 모든 공공재산은 공화국 정부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펑이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